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까르보나라 떡볶이 편입니다 제가 심야시간에 떡볶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자 오늘은 까르보나라 떡볶이 일명 크림 파스타 떡볶이 크림 떡볶이라고 불리는 이 메뉴와 그리고 모둠튀김과 단무지 3종 조합으로 해서 친구들하고 야식으로 이색 떡볶이 먹방 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친구들 까르보나라 떡볶이 여기 일단은 하얀 떡볶이부터 먹겠습니다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그냥 여러분들 스파게티 면에다가 떡볶이를 좀 더 많이 넣은거에요 이렇게 파스타면이 있는게 특징이고 베이컨하고 소세지가 있고 오늘 전 구성의 가격은 여러분들 22,000원이에요 고소하겠다 고소한데요 참 언밸런스한게 피클을 안줬어 떡볶이 전문점이라 다음에 제가 챙겨올게요 여기 비엔나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저는 저거 먹으려면 할라피뇨 한 병은 비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생각을 짤막하게 못했습니다 저는 줄 줄 알았는데 냉장고에도 제가 피클이 없네요 요즘 피자를 안 먹어서 이 집에서 기본으로 두질 않아요 이렇게 여기도 메추리알 같은 것도 들었네요 메추리알 요즘엔 참 퓨전떡볶이가 많아요 짜장떡볶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돌박이 떡볶이도 있고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베이컨하고 햄인가 베이컨 면 스파게티 면인가요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튀김은요 오징어 튀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잡채말이 어묵 만두 제가 좋아하는 고추튀김이에요 일단은 오징어부터 실하게 손으로 먹고 제가 일단 손 닦을게요 오징어 튀김 시간이 지난 관계로 눅눅하다 이게 좀 아들아 이 튀김 시간 지나면은 튀기는 방법밖에 없냐 여기 백주부 선생님들 없어요 알려주면 안 될까 나 세팅하고 맨날 이러면은 다 눅눅해져 일본식 새우튀김 아니면 이거 좀 어떻게 여러분 바삭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다시 튀기는 거 말고 튀기는 방법밖에 없어 에어프라이 음 이걸 여기다 찍어 먹어 원 모어 타임 오징어 튀김 이걸 까라보나 소스에다 찍어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음 음 맛있다 여기다가 찍어 먹으니까요 엄청 고소하네요 그 오징어 튀김에 마요네즈 찍어 드시는 분들 많은데 살짝 그런 느낌 나요 이렇게 음 음 맛있어요 음료수는 파워에이드인가요 블루 레몬에이드인가요 파워에이드 오늘 참 피클이 아쉽네요 여기다가 면이 좀 불 것 같으니까 빨리 먹겠습니다 이 스파게트면 이 스파게트면 여러분들 맨날 빨간 떡볶이만 드시다가 이렇게 걸쭉한 떡볶이 드시면은 하얗고 별미에요 여기 소세지도 은근 잘 어울리고 단무지에 식초 살짝 뿌리세요 씨부랄놈이 중국집이냐 어떤 놈인가 아산병원아도 아산병원으로 가 가끔은 헛소리해 뭐 양자강이야 씨부랄새끼가 어 자 이 와중에 다시 한번 저는 쓰읍 고추 가격은 오늘 22,000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고추튀김 음 고추는 여러분도 아직 아삭하고 좀 바삭한 느낌 있네 전 정말 여러분들 고추튀김을 좋아하는게 애기 때는 솔직하게 엄마가 아 브로님 어서오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렸을때는 여러분들 애기 때는 엄마가 이거 주시면은 그렇게 싫어했는데 크니까 이게 제일 맛있더라구요 보통 어른들이 좋아하지 고추의 그 쌉싸름한 맛과 안에 있는 고기의 좋아 와 맛있다 약간 매콤해요 상당히 싫어해 이번에는 여기 찍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까르보나라 느낌으로다가 까르보나라 느낌으로다가 요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오늘의 이 크림 떡볶이 까르보나라 소스는 모든 튀김에 잘 어울립니다 생각보다 고추튀김 고추튀김 존맛 저도 이거를 퍼서 느꼈죠 여기다가 피클이 없으니까 이렇게 면을 한 번 더 제가 봤을때는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떡볶이도 메인이지만은 이 스파게티면이 진짜 메인이에요 이렇게 떡볶이하고 걸쳐서 상당히 상당히 이 걸쭉한 형님 만두 옆에 둥그런건 무슨 튀김이야 이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거죠 아들아 어묵 잡채말이 튀김이라고 개인적으로 여기 까르보나라 보다는 떡볶이에다 넣어서 먹으면 개맛있지 진짜 학창시절에 이것만 먹었어 초등학교 때 아줌마가 모둠튀김 주면 무조건 그냥 이거야 여기 안에 카레 맛나는 여러분들 잡채가 들었어요 이게 바삭한 식감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어서가 아니고 약간 카레 맛나는 잡채가 들었는데 이걸 여러분들 떡볶이에다 버무려서 먹으면 개꾸루 맛 이걸 좀 더 튀기면 바삭해지긴 하는데 이건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 꾸덕꾸덕 하면서 형 근데 왜 이렇게 눈을 개승칠했떠 나 컨디션이 안 좋아 아들아 이거 끝나고 얘기 좀 할게 아들아 먹방때는 하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자 이번에 원멀타임 제가 좋아하는 이거를 또 자 여기 또 찍어서 음 오늘 이 크림 떡볶이 소스는 진짜 다 맛있네 느끼하니까 단무지가 여러분들 얇은 단무지를 한 번에 먹을게요 여기에 면발 피클 대신에 오이무츤 같은 거 먹어도 느끼한 거 다 잡아줄 것 같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잠깐 파와이드 한 잔 먹고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시원하다 라란 저번에 한우 먹방에서 보셨던 저는 뭐 피클이 필요 없어요 김치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김치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게티 크림 떡볶이 하고 네 김치하고 한 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느길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레스토랑이나 뭐 여러분도 아웃뱅이나 빕스 같은 데 가면은 김치는 안 주거든요 요렇게 집에서 드시는 거에 어떻게 보면 특혜지 김치랑 먹을 수 있는 꾸루 조합 편하게 그냥 파자맛바람에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쌩얼로다가 렌즈 빼시고서 뭐 치김치도 괜찮고 배달김치도 괜찮고 이 때깔 좋은 요 김치를 겉절이 김치를 요렇게 얹어 먹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맛있죠 여기다가 김치에 자 면발 위주로 좀 김치하고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컨하고 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먹긴 했는데 모아놓으면은 한 주는 될 거 같아요 자 여기다가 또 이 겉절이 김치 와우 진짜 빨간하네 와우 이렇게 먹으니까요 하나도 안 느끼해요 훨씬 더 그리고 맛있어 간다형 김치였으면 저거 다 못 먹을 듯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크림 떡볶이 자체가 그렇게 막 찐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이 먹을만해요 순하면서 맛있어요 아 근데 김치하고 먹으니까 확실히 낫긴 하네 다시보기 풀령상 없는 이유가 뭐죠 그건 제 마음이죠 네 제가 지우는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보기는 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술먹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술먹방 여러분들 유튜브에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밤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제 생방송 봐주시는 분들의 특혜를 주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10년간 방송하면서 한 번도 꺾은 적이 없고 술먹방을 올리면 좋아요 여러분들 뭐요 아프리카도 광고 수익이 있고 유튜브에도 광고 수익이 있는데 아마 술먹방 올려놨으면 제가 좀 더 유명해졌을 거예요 술먹방으로는 편집 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생방 보는 분들이 뭐 풍선을 쏘다 날 쏘던 저는 너무 감사해요 늦은 시간까지 본다는 게 졸린 눈 비비고 우리 자지들은 남자지 꼬넷 맡아가면서 불알 냄새 맡아가면서 EPL 축구 쳐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 여성분 생얼로다가 그냥 곰뚱고 나랑 소주 한잔 해주는 게 해주나요 너무 고마워서 레어로 남기고 싶어요 생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딴 데다 올리지도 않고 거기에 결론은 풀영상이 껴있으니까 못 올리는 것도 있어요 됐나요? 자 한 번 더 저는 떡볶이 오늘도 술먹방 하나예요 벨라정님 이제 여기서 오셔서 유튜브 아이들 삐져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형님은 퇴근 시간 때문에 이 시간에 먹방 하시는 건가요? 퇴근 시간 플러스 운동하는 시간이요 음 맛있다 개인적으로 이 비엔나가 참 맛있네요 제가 초딩 입맛이라 비엔나만 이렇게 쏙쏙 골라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갑자기 감동 받은 건 나밖에 없나? 말이 그렇다는 얘기도 그냥 좆발랐다고 그냥 니들한테 잘 보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뭔 감동을 씨브라 개풀싸기 그냥 이게 뭐 공중파도 아니고 아니야 아들아 그냥 편하게 봐 내가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거야 어 오케이 됐지? 감동 받지 마세요 제가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거니까 벨라정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 벨라정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이 뭐 이렇게 거의 오늘 10만원을 쏘실라고 하네 애들아 저분이 유튜브에서 보고 왔대 오늘 첫 경험이신데 뭐 이렇게 나한테 많이 줘 저러고 안 오실라고 유튜브에서 계속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해달라구요? 뭐를 지금 해줘? 뭐를 지금 해줘요 뭐를 유튜브가 큰 손이 많대요 아니야 아들아 유튜브는 초딩들이 많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술먹방 생방하는 거는 난 비추야 먹방 같은 건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술이요? 술은 이거 끝나고 얘기 좀 할게요 친구들 술은 제가 이거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먹방이라 죄송합니다 다시 먹을게요 지금 염카 아니에요 별 별나정님 나이 있으신 분 같은데 염카 같은 것도 어디서 주어들었어?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 아ido 조금 웃겨 죽겠네 염카 드리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어린 분인가? 대학생이에요? 대상? 대생? 아니면은 뭐 학생이에요? 아니면 20대 초반분인가? 오늘 좀 많이 쏘긴 했어. 저분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보고 왔다고 하더니 깐다 방송에 지금 거진 10만원을 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유튜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료방송이라 이렇게 많이 안 쏘요. 오더라도. 공짜로 그냥 보고 가려고 하지. 대단하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자영업 하고 계세요? 유른이네. 난 엄카 하시길래 어린 친구가 돈 모아서 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다시 튀김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징어 튀김이 상당히 모양이 오징어가 실하네. 이거 대항 오징어인가? 어 이거 오징어인데 왜 이렇게 실하게 생겼냐 모양이 그래 크다 커 형 잡채말이 김치에 돌돌 싸라 먹어줘 이거 먹고만 올게 다들 왜 웃으시는 분 뭐해요 너무 얇아요? 누구 좋아님 여성분인데 두꺼운 게 좋아? 이왕이면 두꺼운 게 좋지 쿨 곳이라고 너무 얇긴 했어. 얇으면 식감이 떨어지죠. 그죠? 그죠? 먹을 때 식감이라는 게 두툼하고 이제 큼직큼직해 푸짐한 느낌 오징어는 뭐 그렇게 먹어야 돼요. 여기 드실 줄 아시는 분이 많네. 특히 여성분들이 그만해라. 이와중에 또 지저분한 얘기하면 그냥 강퇴한다. 이거를 김치에다 싸서 먹으라는 거야? 이걸 김치에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싸? 알았어. 어떤 친구가 먹을 줄 아나보네. 김치가 좀 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있네. 이파리. 이렇게 먹으라는 거지? 아 근데 김치가 되게 여러분 이게 순대국밥집 김치인데요. 활용도가 많네요. 깔끔하게 이렇게 뒀다 먹으니까. 우와 뚝뚝 떨어져. 누가 보면 케찹 떨어지는 줄 아는데 이거 여러분 김치예요. 김치. 음 맛있어. 어떤 친구가 또 추천방법 고마워요. 누가 보면 고구마인 줄 아 고구마가 아니고 잡채 어묵 말이에요. 무슨 김치가 제일 맛있어 보인다. 보쌈에 먹으면 짱이겠다. 아 제가 저번에 이제 대전에 농민순대라고 술먹방 할 때 사왔던 국밥집 김치인데요. 그거를 포장해왔었어요. 추가금을 내고 근데 이렇게 빨갔네요. 김치가. 여기다가 또 고추를 또 먹어 줍니다. 이집고추 튀김이 상당히 싫어요. 이렇게. 끝에가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는 갈고리 마냥 생겼네. 고추튀김은 다들 아시죠? 안에 여러분들 만두 마냥 고기 같은 게 들었어요. 탑재하고 고추는 여러분들 푸짐하죠. 여기다가 단무지 좀 슬라이스 단무지랑 많이 많이 먹어도 돼요. 농민순대 봤어요. 나중에 대전 가면 가보려고 또 가보세요. 거기가 대전구장 바로 옆이라 야구 같은 거 좋아하시면 드실만 할 거예요. 그 옆에 아줌마돈가스라고 돈가스 맛집도 있고 그 옆에 또 닭강정 맛집도 있고 칼국수 맛집도 있고 이영자 씨가 와서 드셨던 복수분식인가? 거기도 있고 맛집 좀 로테이션 골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슬슬 까르보나라 떡볶이 한 번 더 먹을게요. 숟가락으로 팍팍 자 이렇게 해서 팍팍 국물이 느낌 되게 좋네. 꼬소꼬 딴딴님 기준 브랜드 떡볶이 3순위 저는 브랜드 떡볶이 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팔거나 꼭 여러분들 고시원이나 아니면 뭐 길거리 같은데 초록색깔 접시 알지? 추억에 막 하얀색으로 점점 박혀있는 거기다가 아줌마가 비닐같은걸로 씌워져가지고 떡볶이 담아주시고 그 종이컵으로 여러분들 오뎅국물 리필해서 먹는 그런 데가 제일 맛있어요. 요즘 막 여러분들 선전하는 엽떡 뭐 무슨 신전떡볶이 국물떡볶이 국물떡볶이 뭐 들은것도 없는데 2만원 쳐받는 씨부랄새끼들 별로 안좋아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고 너무 비싸요. 솔까 얘기해서 떡볶이 한 그릇에 2만원은 이것도 그렇지만 오바야. 그래서 결론은 길거리 떡볶이 아니면은 저 친구가 얘기하는 엄마가 해준 떡볶이 희한하게 맛없음은 반나야 지금 깔끔하게 포장하고 왔는데 이 아중에 끝까지 읽어보니까 엄마가 해준 떡볶이는 희한하게 맛있음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희한하게 맛없음 이 씨부랄놈이 너 때문에 편집 다시 쳐라 어 뒤지기 전에 엄마가 해준 떡볶이가 맛있어 아들아 맨날 사처먹고 미혼이나 칠해가지고 옆도 5등개나 처먹고 앉아있으니까 엄마가 해준게 아주 닝글닝글 하니 말대가리가 없지 말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네 이 아중에 매출이야 대전에는 그리고 바로 그 집 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떡볶이에다가 프리마를 넣어요 옛날 커피 다방커피하면 프림이라고 하잖아 프림을 넣는데 그 떡볶이가 의외로 제가 좀 좋아합니다 대전사람들만 아는건데 성심당 근처에 있어요 대전에 성심당 빵집 아시죠 한번 대전 오시면 가보세요 맛있어요 은근히 묘한 맛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 진짜 맛있는 떡볶이가 있어요 묘하게 중독되는 그런 느낌 진짜 초딩 때 학교 끝나고 피카츄 먹고 떡볶이 300원짜리 사서 먹고 쫄면 500원짜리 사서 먹고 할 때가 그립다 인정 근데 무슨 쫄면을 500원에 파냐 떡꼬치 아니에요 떡꼬치 500원 피카츄 600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순대꼬치 500원 이런 식으로 닭강정 1000원 그렇게 팔지 않나 요즘 오뎅 하나에 800원이야 야 요즘 잉어빵 여러분들 2개에 1000원이더라 옛날에는 나 때는 5개에 1000원이었는데 기본 시세가 2,3개에 1000원이더만 쫄면은 1800원 정도 그치 쫄면은 저 정도에 팔지 쫄면은 어떻게 길거리에서 500원에 파냐 서울로 안 올라오서요 대전에 굳이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돈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BJ면 무조건 돈 많은 줄 아는데 그건 여러분들 극소수예요 연예인들도 다 돈 여러분도 없어 그래서 막 행사 뛰고 요즘에 유튜브 하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서울은 뭐 여러분들 맨손으로 갈 수 없죠 거기서 집 한번 살려면 유지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있어야 하죠 쫄면 1800원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데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인 시세가 아니라는 거죠 깐다 깐다 cv랄림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 cv랄림 이 작은 구원 하나가 깐다를 서울로 보냅니다 예 뭔가 유니세프 같으시네 지금 재방송 최고의 큰 손 감사합니다 아휴 기분 좋아 잘 모아놓을게요 어떤 친구 좋았고 방금 전에 질문 요즘에 또 호빵이 유행하지 아들아 야채 호빵보다 단팥빵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 좋아해 그 뭐냐 피자 호빵 여기가 두황색 피자 호빵 좋아하는 친구들 있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먹었어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호빵인가 그거 뭐 편의점에서 거들떠도 안 봤거든 중고등학대 매점에서도 피자가 군대에서는 피자를 못 시켜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2년 내내 피자 호빵만 먹었어 음 진짜 별미야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녀노소 좋아하지 다들 취향이 있지 요즘에는 반수 호빵도 있고 별거 다 있더만 호빵 종류가 엄청 많아졌어 음 카레 호빵도 있고 저것도 좋아하는 친구도 많더라구요 피자 호빵 진짜 JMT요 왜 먹는데 안주는 거 같죠 아니 많이 먹었어 아들아 이거 아까 꽉 짜이셨어 어 많이 먹었어 야두 이제 쓰러질라고 하네 내가 하도 먹어가지고 어 많이 먹었어 친구들아 먹을만지 먹은 거 같애 제가 요즘 액기스만 먹고 있어 메추리알 같은 거 있잖아 니네 꼭 떡볶이 먹을 때 마지막에 막 이런 거 먹잖아요 막 소세지 메추리알 뭐 이런 거 건져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호빵 얼마 하나요 호빵은 뭐 여러분들 마트에서 파니까 마트 시세로 보면 되겠지 할인도 많이 하겠고 깐타님 서울 팬미팅 혹시 계획 있나요 예 제가 팬미팅이라고요 제가 무슨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뭔 팬미팅이요 예 무슨 제가 무슨 지뿔 방구석 BJ가 뭐 지뿔 난다고 무슨 제가 무슨 팬클럽을 왜 왜 왜 왜 할까요 누가 보면 내가 BTS인 줄 알겠네 무슨 팬미팅 안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들아 아무나 와 사인해줄게 그걸로 뭐 이제 화장실 가지 말고 아무나 대전에서 만나면은 셀카 찍어줄게 대신에 B612 내가 자주 쓰는 프리티 필터나 로지 필터 그걸로만 가능하다 캠팔을 속일 수 없으니까 네 캠팔은 소중하니까 B612 깔아와 그럼 무조건 찍어줘 B612의 로지나 프리티 필터 아니면은 음 나머지들은 좀 약간 사양하고 온라인으로만 보고 음 아 진짜로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족발 난다고 연예인이라고 뭔 팬미팅을 해요 예 그런 건 없고 뭐 대전이나 여러분들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만나면은 꼭 인사하시면은 제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베스킨라벤스로다가 비싼 걸로다가 사드릴게요 감사하죠 제가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감지덕지지